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데뷔양? 저도 데뷔양일걸요? 저도 데뷔양 맞아요 거기서 저도 받은건데 저도 거기서 받은건데 저도 거기입니다 대기 어 자나 포기는 안되고 으 으 으 으 어 깨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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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와 너무 잘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와 뭐야 어떻게 했나 우와 어떻게 하디 와 힙이 나네 잘한다 야아 진짜 잘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시계 너무 잘 도는데 킹으로 저렇게까지 도는거는 대단한거 같다 여캐 여캐처럼 도는거 오 와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아니 다 피해자 킹인데 오 데미지 아 어어 아 쟌맛 좀 써볼까? 오지게 너네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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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니 안다 아 이런거 쓰면 안되네 나이스 짠송 욕심이 잃자 아 짠송 카운트 나네 몰랐다 우와 병몰이 오진다 아 호빙기 아 우와 쩐다 진짜 멋있게 안다 아 갚다 이런 젠장 이런 젠장 그냥 땡기는거 구메 그냥 땡기는거 구메 좋네 좋네 나선네 진짜 뭐야 뭐야 아 이게 안닿잖아 폭풍인데 아 위키빙나다 아 아 단 오홓 우후 정대가 십세했다 다행이다 라운드2 파이트 아아 하핳 내가 머리통에 발로한테 맞은거 같네 오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아 고마스 젠장씨 아아아아 라운드 3 파이트 오오 카운터 아니었는데 좋았다 오 오오오오오오오 호오확후 오오할 certain 좋았다 아 아깝다 아 저거 상대가 내가 10-14로 못 넣었나 보다 뭐야 아니 왜그래 보이스틱님 왜그러세요 거기서 왜 못죽여 아 그냥 침착하게 기다린거 같아 상대방이 다 막으면 뜨니까 라운드 1 파이트 와 어 뭐야 나 멈췄어 시계로 멈췄는데 와 호밍스틱 아이고 염전이다 염전이야 아 대초할걸 라운드 2 파이트 와 짱발 진짜 한번씩 톡톡 치는거 거슬린다 되게 아 이거 맞은거지 아 저거 맞은거지 아깝다 자이언트인가 아니네 아 어떻게 요렇게 아니다 죄송해요 라운드 3 파이트 아니 킹 끊을수있어 해분제전에 와 나이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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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야 이거 죽었나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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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야 이거 죽었나? 공중에서 맞았는데 너무 세다 아니 공중에서 맞았는데 이거 오와우 대질렀다 너무 아픈건데 야이 콤보 어? 왜 뒤로 병으로 안 때리지 그게 세지 않나 아 아 5선이네 죽었다 어? 아 바보야 에이 밸브에 안 맞고 때려야네 스파이 스파이키 헬로 우와 정말 잘한다 콤보노다 아 아 아 아 짠발 진짜 거슬리네 저게 킹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저거에서 막으면은 딜키를 못해요 흘려야되는데 흘리기가 너무 어렵다 저거 자꾸 아유 잘한다 잡기도 뻔하게 안쓰고 아이씨 지배각 썼는데 왜 4자가 나갔지? 버튼 좀 바꿔야겠다 내가 오른손 좀 바꿔야겠다 오른손 고장한거 같은데 이거 와.. 귀신같이 멍매 야야 야 아 이거 게임 다 쎄건가 이게 네 맞아요 진짜 씨 우와 나는 어떻게 저기 한번 흘려주지? 개 잘하네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와 진짜 잘한다 와 라운드 3 파이트 아 카운터 와 진짜 잘 보네 카운터 아니 아니? 안 일어나서 큰일라고 일어나서 큰일라고 일어나서 큰일라고 아니 아니 나락이었는데 그걸 딱 카운터 나네 야 병몰이 못한다 아 아 아 아 어거지로 일을까 나이스 네 네 다행히 이리 아 렛 아 아 아 아 아 아 컷 렛 렛 라운드 1 파이트 어! 어! 반대도 맞을 줄 몰랐나보다 어? 아 한 번 더 했어야 했네 파이트 어! 이제 안 나와? 아깝다 와 저 짱발 와 천적 아! 누구 있었어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더 세게 맞았네 아니? 짱발 보디라니 우와 콤보 우와 잘한다 나이스 우와 아 조졌다니 오호 나이스 아! DDT 나이스 아 미쳤다 진짜 와 나이스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어 이거 왔는건데 으으 자이언트 아이구 나이스 아 14 와아 횡각 못되려고 아 뭐 이거 안쳤다 야 아 뭐하세요 와아 다먹는다 와아 아아 왜 하아 벌써 삑이나 너 중요한 순간이 제발 오호호호 이거 뭐야 이기나 어 으아아아 멋진 장면이었는데 아 아깝다 렉스 어좌 아아 투 아 이봐 딜캐가 안돼 킹짠바리 저게 어디서 왔나 아 다지졌다 아 저 킹짠바리 너무 좋다 다리가 길어가지고 딜캐를 안되는거리에서 하니까 못하겠다 무조건 흘려야되는데 이런씨 뭐 이런경우가 되나? 저게 되는거가 원래 와 짱보디 쩌네 아이씨 또 5손이었네 아이씨 죽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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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났다 수고났다 아이씨 와 뭐.. 흘리는 거야? 흘리는 거야? 아이고 아 뭐하세요? 아 바보야 아.. 그런 실수를 하냐 바보다 아 깜깜 말도 안되네 아.. 다행이다 와.. 진짜 잘한다 아.. 이번 사람이 진짜 잘하네 아 카운킥 쓸 줄 알았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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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.. 아니 이게 피해지냐고 킹인데 여자 캐릭터세요? 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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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기회인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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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미친 아니 이것도 피해지네 아이씨 와 이것도 피해지네 시계 너무 약하다 희생 아 오지까리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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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고쿠우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